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탁! 라고 합니다 ㅋㅋㅋㅋ ㅋㅋ 인스타라이브는 처음이에요 갑자기 화면이 밝아져서 부담스럽네 너무 밝은데 이 시간에 밝아버리면 부끄러워 그래 이 정도가 났지 너무 밝았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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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들은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나는 씻고 나와서 오늘 밥을 못 먹었어가지고 안 먹었던 게 아니라 안 먹었지 안 먹었어가지고 밥을 그래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나와서 안 먹고 넷플릭스라도 볼까 했는데 딱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하다가 유튜브나 볼까 했는데 또 유튜브도 집중 안 될 것 같아서 뭐하지 하다가 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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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켠 거는 그치? 화질 안 좋아 그치? 괜찮아졌나? 인스타 라이브를 아니 항상 뭔가 버블도 해달라고 했었고 V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해볼까? 그래서 그냥 켜봤어요 오늘의 오늘의 저녁 메뉴는 치코바였습니다 치코바 원래 치코바 먹을 때 다들 밥이랑 같이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치코바 먹을 때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밥을 깠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지 너무 알겠어 나 오늘 스케줄 했지 나 오늘 팬미팅 했지 롯데면세점 팬미팅 했지 그것도 모르냐? 우리 오늘 팬미팅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모를 수 있다 생각해 그나마 원씨나 교환 미팅을 했다 너니나? 그것도 모르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충분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봐 진짜 망고 안답을 따요 여러 내부 생일 축하해 주세요 거의 제 생일이야, 거의? 또 사는 와이프! 그러니까 오늘은 딱 노래만 듣고 있는 게 편안한 날인 것 같아요 딱 30분까지만 하고 끝낼까봐요 사다보가 못 찍거든요, 코레이저 지가있더라고요 나 머리 말려야 돼요 찍고 나와서 바로 밥 먹어가지고 머리도 못 말리고 지금 이 상태야 그때 이미 거의 다 마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말려서 뭐 무슨 달라질 게 있을까 싶지만 있더라고요 전수들은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이 일요일이잖아 다 자나? 내일을 위해서 자나?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을 위해서 자나? 뭘 얼마나 대단한 거 하려고 벌써 잔대? 자지마 난 놀자 아 最近2級の1級借りましたおめでとう そんな長くやるつもりはない30分にはやめようかなと思ったけど テスト勉強頑張って バレンタインは助けながんばれん ありがた バレンタインは助けながんばれん 私と一緒にライブをしている人が多い 私と一緒にライブをしている人が多い バレンタインは戻って 모르겠지 모르겠지 화면이 또 밝네 응, 엄청 슬픔 가미노케모 카욱하시드나요? 보서보서라 아니 그래도 갈등 간다고 얘기하고 가야지 갑자기 끊어졌으니까 암튼 나한테 궁금한게 없다면 나 끝낼거야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는데 나한테 궁금한게 없다면 뭐 이제 궁금할게 있을까? 이렇게 오래 봐서 이제 궁금할게 없지 아시타는 요대 아시타와 오예숨 이사비사니 오시 것도 오예숨 타코야키 도오코논 미야키 도찌야 되스카 료호 슥이 아니 피곤해 보여 자기야 그래 고마워 자기야 생각해줘서 고마워 피곤해 보여 피곤해 피곤해 그 멤버들한테 막 보냈거든 나연이 할 수 있어 나한테 반송 그거 여천 보내면 할 수 있어 내가 그 여천 받으면 돼 더 싫어 더 싫어? 아니야 바퀴 벌레가 더 그래 더 싫어? 아니야 바퀴 벌레가 더 그래 나봉수 기계치인데 할 수 있을까? 언니 할 수 있지 언니가 아직 안 보냈지 진짜 못 보내는 거 아니야? ожет? 아니 documents ..."빡시니 클래أ." female 기계 recess 유형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하면 되네 이제 이렇게 nder 크게 같지? 아니 나 아까 라이브 나도 하고 나 지금 근데 위에 속눈썹 떼고 막 지우다가? 너 라이브 하는 걸 보고 아 인사해야겠다 하고 켠 거지? 속눈썹 지우고 속눈썹 떼고 여기 이모가 묻히려는 순간? 너가 이거 켜서 아 인사하고 그럼 저는 36분에 씻으러 가볼게요 뭔가 다른 매력이다 풀맨인데 속눈썹 못먹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나 아까 라이브도 하다가 나한테 지금 무슨 메시지가 와서 그거 보고 싶으니까 꺼야 된다고 끈 거거든 근데 봤는데 박힌은 내가 아 진짜? 얼마나 했어 라이브는? 얼마나 했지 한.. 한 시간 좀 안되게? 응 끝네 심했어 네 근데 사나스의 머리가 빨간색이에요? 머리요? 빗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색깔 많이 빠졌어 색깔 많이 빠졌어 다야 찍고 봐 먹었어요? 누가 생각나라구요 진짜 나 오늘 기포가 먹고 싶었는데 진짜? 혼자서 같이 먹을걸 저는 할라 가이드 먹었어요 약간 드라이브루스 같은 거 그 멕시칸 음식 음 삼아씨 재밌게 라이브 하세요 저는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의 첫 인스타 라이브는 제 첫 라방은 나연언니랑 함께였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해 준 사람이 나연언니였네요 나연언니였네요 나도 슬슬 준비 잘 준비를 해볼까 바로 잘 것 같진 않은데 할게 없어서 그럼 라방 끝나면 나는 초콜릿을 먹어야겠어요 요새 초콜릿 먹는 거에 빠졌거든요 저의 제 몸 충전법이 요새는 초콜릿 먹는 게 저의 충전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꿀잠 주무시고 꿀잠 주무시고 꿈꾸고 싶은데 꿈꿀 게 없다 제 꿈꾸셔 좋고요 아니 말고요 원수들 그럼 잘자요 굿나잇 원수들 바이바이 오에스미민 오에스미민